아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 음 문항수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것도 너무 많아요 문항수가 우리가 어차피 뭐 연습하는 거니까 다 풀어드리긴 하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찍어드릴 거예요 요거 요거 위주로 학습하시라고 일단은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례 보시면 1장부터 14장까지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 2차 시험에서 안 나오는 파트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건 수업 중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통으로 날려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 파트는 안 보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예 우리 챕터 자체를 날려버리면 안 되고 중요성에 따라서 시간 안배를 해야 되죠 중요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 덜 중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위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조원과 흐름부터 볼 건데 이 중에는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테지만 제가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려요 우리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사실 다른 과목하고 달리 우리 선생님별로 풀이 방식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수업 내용도 다르고 심지어는 책 내용까지 달라요 그 이유가 우리 회계나 세법은 어떤 규칙을 배우는 과목이긴 한데 원가는 규칙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원가는 논리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별로 내용이나 전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처음에 공부할 때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가관리회계는 수업 이외에는 들을 기회가 없어요 심지어는 학계가 하잖아요 이 책 볼 일이 없어 딱 시험 합격만 하면 끝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또 특히 원가는 공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공장 안 가봤잖아요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암기에서 시험 봤던 것 같아 근데 합격은 해요 걱정은 안 하셔도 돼 근데 이제 공부할 때 고생스러우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림이라든 이런 걸 좀 많이 그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다른 데서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해드리는 방식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본명이 좀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가관리회계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확 줄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2에도 너무 많아 우리 2차 시험 대비해서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크게 원가회계 파트하고 관리회계 파트가 있죠 원가는 사실 제조업에서의 제품원가 계산이라고 다 이해하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중구배우를 배웠을 텐데 중구배계는 상기업책이에요 상기업책, 제조업책이 아니라고 그러면 상기업하고 제조업 차이는 바로 뭐예요? 공장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원가회계 파트에서 공장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상기업과 공장의 큰 차이점은 공장이라는 어떤 환경이 있는데 공장에서 발생된 원가는 상기업의 원가랑 다르거든 상기업에서 원가는 뭐라고 불렀어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고 불렀죠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뭐라고 그래요?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원가관리회계의 출발점은 바로 뭐예요? 제조원가라고 제조원가 얘가 바로 원가관리회계의 출발점이에요 얘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이것부터 쉬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원가 파트에서는 뭐만 배우냐면 제품원가 계산만 배워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많이 좀 익숙한 용어는겠지만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파트에서는 얘만 배웁니다 얘만 배워 그 다음에 계산된 원가 자료를 가지고 뭐해요?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회계는 크게 재무외계하고 관리회계가 있더라 재무외계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죠 여러분들이 내부 정보 이용자다라고 굉장히 큰 걸 생각하는데 내부 정보 이용자 하나밖에 없어 누구의 사장? 사장 사장이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는 스태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 아닐까? 걔는 다 아니라고 사실 스태프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서 직장 취업하면 뭐가 관심이 있어요? 급여라도 이런 게 관심이 있는지 회사가 어떻게 관심이 없다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사장, 사장 그럼 여러분들이 관리회계를 공부할 때는 뭘 상상하면 돼요? 나는 사장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원가 관리 공부할 때 재무외기를 생각하면 망하는 거라고 절대 재무외기 보면 안 돼요 문제도 재무외기 내용이 안 나와 가끔 뭐가 나와요? 붕괴가 나오긴 하죠 가끔 붕괴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원가 파트에서는 공장을 생각해야 되고 관리계 파트는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회사에서 첫 번째 말, 결제 우리는 이제 결제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하죠 의사결정 또 뭐 성과평가 사장님이 여러분들 급여 책정하고 사람 뽑고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 이거 이거 밖에 없다고 사실 이게 큰 틀인데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죠 보니까 의사결정 사장이 결제를 할 건데 결제의 결과 피드백이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게 단기 1년 2위에 나타나는 게 장기다라는 거예요 결제한 다음에 단기는 다시 일상적 의사결정이 있고 특수의사결정이 있더라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일상적 의사결정은 뭐예요? 사장 입장에서 매번 궁금한 것들 반복적으로 뭐가 가장 궁금할까? 바로 예산이 예산 내년에 얼마 벌까? 내년에 얼마 쓸까? 이게 매번 고민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CBP 분석 CBP 분석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무슨 제품 하나 생산할 때마다 궁금한 게 CBP 분석이거든 얘를 몇 개 팔아야 본조냐 얘 몇 개 팔아야 얼마 벌지 이게 CBP 분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기의사결정이긴 하지만 매번 발생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관련 원가 분석 이 용어는 많이 나오죠? 관련 원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원가 관리기가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관련 원가 증분원가 변동원가 한계 원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절대 안개할 필요 없어요 관련 원가 이거 관련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그냥 이것도 제가 중간중간 설명해 드릴 거라고 우리 원가관리회계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문제점이? 보면서도 좀 광분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처음에 다 원서를 번역한 거예요 영어를 번역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영어 보면 어때요? 영어 한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변형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변동원가 계산이라고도 하죠 또 뭐라고 그래요? 직접원가 계산이라고도 해 전부원가 계산이라고도 하죠 흡수원가 계산이라고도 해 개별원가 계산은 부문이라고 그러는데 종업원가 계산은 뭐라고 그래요? 공정이라고 그런다고 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절대 원가관리를 암기하면 안 돼 그런 용어 자체가 시험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는 왜 그거를 볼 수밖에 없냐면 그 재무역의 세법 때문에 재무역의 세법은 없대요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거가 몸에 배 있다 보니까 원가관리회도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럼 망한다고 절대 그런 말 안 돼요 용어는 절대 무시하시라고 용어는 무시하시고 뭐만은 이해하면 되겠다는 흐름만이 합니다 흐름만 그래서 관련원가 분석은 뭐냐면 사장이 결제할 때 관련된 원가를 분석하자는 게 관련원가 분석이에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대체 가격 결정 우리 2차 시험에 나오지 대체 가격 결정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다 보면 관련된 원가 분석하고 대체 원가가 결정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제 책도 그렇고 근데 얘는 뿌리 같아요 뿌리가 같다고 뿌리가 실제 이렇게 따져보면 원가관리회계 내용이 별거 없어 사실 뿌리가 같은데 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된 풀이 방법이 다릅니까 왜? 원서를 해석했기 때문에 내용은 같아요 실제 문제 풀 때도 똑같이 풀어 드릴 거야 저는 이렇게 줄이다 보면 할 게 별로 없거든 이 파트가 이제 단기 의사결정 주로 파트고요 장기 의사결정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본예산 자본예산은 유용자산 투자사결정 1차 시험에 거의 안 나와 2차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은 전혀 달라요 이 예산은 종합예산 우리가 예산 짜는 거고 얘는 예산이 아니고 유용자산 투자사결정이라고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뭐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단기만 이해하면 돼요 단기 얘는 창고로 보면 된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면 중요한 파트가 굉장히 그러면 얘 왜가 안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왜 안 나오는지를 자본예산은 재무관리로 이사했거든 내용 자체가 겹쳐요 겹쳐 근데 우리 회계사 시험은 어때요? 재무관리 파트가 있거든 중요하거든 세무사는 재무관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넘어가버린 지 오랫다고 관리 얘기해서는 재무 자본예산 연구를 안 해요 재무관리에서 하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보면 돼 얼마나 편해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보고 자 그다음에 성과평가 우리가 성과평가는 뭐예요? 평가한다라고 그랬죠? 평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제시가 되고 실적이 직계가 되면 평가할 거 아니에요? 이 평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평가라고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부르겠대 책임액의 제도라고 이렇게 부르겠대요 그냥 책임액의 제도 그러면 책임액의 제도 이게 단어만 받을 수 있겠네 책임져라라는 거죠 책임 뭘 책임져? 사장 입장에서는 니네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르니까 니네 부서별로 이거 책임져라는 게 책임액의 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는 거의 직장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가보면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원가를 책임지는 부서가 있고 또 수익 수익은 매출이에요 매출은 수익과 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익 이익은 수익에서 원가 뺀 거네 그 다음에 투자까지 책임지는 부서가 있다는 거죠 물론 투자는 이익도 보고 투자자산의 효율성도 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책임 중심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원가를 책임지는 부서가 어디 있을까 실제 현업에서 보면 영업조직 마케팅의 모든 회사는 다 모든 부서는 다 원가를 책임져요 코스센터 비용을 통제하는 부서라고 우리는 다른 건 안 봤더 왜? 우리 이제 원가관리에게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논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 안 본다고 뭐만 봐요? 제조 부분만 보자라는 거예요 제조 부분만 얼마나 심플해 그러면 제조 부분에서는 뭘 책임져야 될까? 뭘? 당연히 표준원가지 뭐 SQ 곱하기 SP 사실 우리가 표준원가 파트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책에 보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사실 원래 표준원가는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있어야 돼 간혹 어떤 책은 여기에 들어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모든 책들이 다 여기 파트에 들어가 있을까? 이름 자체가 표준원가 계산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버린다고 이제 왜? 아니 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종합을 배우는데 표준원가 이 파트가 들어가서 헷갈린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논리가 틀어지는 거죠 자 이름은 표준원가 계산이긴 하지만 여기 파트라고 근데 왜 이름이 표준원가 계산일까? 그 당시에 또 해석을 그렇게 해버렸네 왜? 표준원가는 스탠다드 코스팅이거든 코스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원가 계산으로 해석해버렸어요 교수님들이 여기가 들어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표준원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매출을 책임지는 부서가 어딜까? 바로 판매 조직 영업 조직이 매출을 책임지는 거죠 영업은 물건만 많이 팔면 돼 그러면 표준원가는 뭐예요? 아 공장 너네들 생산할 때 요만큼만 들어가야 되나가 표준원가잖아요 그러면 판매 조직은 우리가 사장이 뭐라고 그럴까? 너 물건 팔 때 요만큼 받아야 돼 거기 바로 볼까요? BQ 예산 판매량 곱하기 예산 판매 가격이라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그러면 얘를 얘를 표준원가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뭐라고 표현할까? 예산 매출액이라고 표현해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든 왜 어려워할까? 어려운 이유가 또 영어 때문에 영어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얘 때문에 헷갈린다고 얘 때문에 왜? 영어는 같거든 quantity, price 내용은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안 봐버리는 거야 머리 아프니까 왜? EQ는 생산요소 수량이에요 생산요소 수량 또 설명해 드리겠죠 EQ는 뭐예요? 판매량이라고 근데 영어는 똑같아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머리 아프고 얘는 뭐예요 그러면 생산요소 가격 얘는 뭐예요? 판매 가격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같아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주로 책임액의 제도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익 중심점은 문제 나와요 안 나와? 얘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얘는 이익은 수익에서 원가 뺀 거거든 어차피 다 봤잖아요 얘는 안 나와 볼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어 투자 중심점은 뭘 책임져야 돼요? 이익도 책임지고 거기다가 투자 효율성 이익도 보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도 평가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책임 중심점이다 라고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얘는 따로 볼 필요가 없어 왜? 얘랑 마찬가지로 이익은 이미 다 봤잖아요 얘 이미 다 봤거든 얘만 보면 돼 얘만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ROI ROI EVA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세 개는 뭘 본다는 거예요? 이익도 보고 투자 효율성도 봐요 ROI는 우리가 식을 좀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이익 나누기 투자액이거든 자 식 자체가 이익도 보고 효율성도 보는 거예요 왜?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기 때문에 얘도 얘기 얘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중심점은 뭘 공부하면 돼?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것만 아예 버리는 건 굉장히 무모하다라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된다고 얘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익 마이너스 투자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 1이라고 돼 있잖아요 뭘 봐요? 이익도 보고 투자액도 보거든 얘도 거의 비슷한 거고 공부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공부는 너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큰 틀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큰 맵을 우리가 이제 뭘 공부를 할지 정리하다 보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원가 관리 얘기는 원가 관리가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있어요 왜? 순서대로 드립다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거든 얘가 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어 알고 보면 연결이 돼 있다고 자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라고 해요 뭐예요? 어려운 파트가 사실 이거거든 이거 넘나드는 애들이 있거든 가운데를 자 뭐가 있어요?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 이게 어렵거든 왜? 얘는 넘나들거든 사실 넘나들면서 거의 뭐랑 가까워요? 관리 외계 쪽이 가까워 중요도를 따지면 어때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중요해? 표준원가계산은 여기 파트거든 여기 자 표준원가하면 원가 차이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랑 논리가 똑같아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모든 회사는 다 표준원가계산을 써요 실무적으로 모든 회사는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온다고 사실 자 그럼 변동원가계산은 왜 중요할까? 변동원가계산은 얘랑 연결이 돼 있거든 자 변동원가계산은 바로 뭐예요? 변동원가계산은 변동비만 원가를 본다라는 거죠 변동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고정비도 있죠 고정비가 있다는 건 장기의 단기예요 고정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단기거든 장기는 고정비가 없어요 다 변동비지 재정아 그렇게 보여줘 않았어요? 고정비가 있다는 건 단기거든 관리위계에서는 단기가 중요해 장기는 안 보거든 사실 단기밖에 안 보는 건 똑같아요 자 이 변동원가계산은 얘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얘 때문에 사실 변동원가 파트 자체에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변동원가계산의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 얘가 중요했다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단기가 이게 바로 원가가 우리의 큰 틀이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파트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살을 붙이는 거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실제 2차 시험에서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2차 시험 두 분 전 나오잖아요 나머지 낼 수가 없다고 자 요거에서 벗어난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예요? 두 가지가 요거는 일자 시험용인데 뭐가 있어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인데 어떤 의사결정? 바로 불확실성한 의사결정 얘는 1차 위기거든 2차 될 수가 없어 왜? 마이너 한 파트인데 뭐 또 뭐가 있어요? 최신 관리 위기 근데 이제 우리 2차 시험이 달랑 두 문제다 라고는 하지만 어때? 문항이 여러 가지잖아요 문항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 문항 중에 한두 개는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는 큰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일단 이 그림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저밖에 없어요 혹시 쓰는 사람은 제 수업 들으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제가 고시원에 있었거든요 고시원에 모든 벽이 이런 거 붙여 있었어 원가 관리 외계 재무 외계 세법 다 붙여 있었어 실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광업별로 이걸 만들어야 돼 스스로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감염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맵이 필요해요 원가 관리 외계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하나 파트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챕터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오늘 제조원가 밭이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살을 붙이시라고 개별 원가 계산하면 설명하면 살을 붙이시고 굉장히 내용이 많아지겠죠 그것만 계속 리뷰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면 심적으로 되게 부담이 덜할 거라고 됐어요? 이제 제조원 것부터 자 제조원가 원가 관리 외계의 출발점이 제조원가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바로 보여요 공장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먼저 보자라는 게 바로 제조원가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그거를 몇 가지로 좀 구분해 놨거든 어떻게 구분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재료비 논무비 제조 경비 세 가지로 구분했거든 그쵸? 자 이 용어는 어디의 용어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상 용어예요 이거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원가 계산 원가 계산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원칙은 없다라는 거죠 원칙은 없고 우리는 잘 계산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원가 계산할 때는 이 용어를 안 써 사실 전혀 안 쓴다고 뭐라고 써요? 대표적으로 직접 재료비 다이렉트 머티리얼 코스라고 그러죠 얘네 둘이 다르다고 달라 자 노무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노무비라 그래 영어로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도 달라요 실제 여러분들 문제 보면은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사실 왜 안 나와요? 우리는 요어 위주로 공부하잖아요 얘를 내버리면 헷갈린다고 재료비에 예를 써야 되는지 예를 써야 되는지 왜 달라요? 이 둘이 간접 재료비도 있거든 간접 노무비도 있거든 얘는 어디로 보내요? 제조 간접비 오버헤드로 보낸다라는 거죠 결국 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럼 문제에서 뭘 봐야 돼? 문제에서 재료비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의심해 봐야 돼 왜? 그 재료비 안에는 얘랑 간접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럼 요 용어는 뭐예요? 순수하게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용어예요 우리는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또 묶죠? 이렇게 요거 또 왜? 원가 계산을 잘 해보려고 얘 둘이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얘는 또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공원가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요즘에는 전환원가라는 말을 많이 써 요즘에는 문제 보면 왜 그럴까? IFRS의 전환원가라는 용어가 있거든 그런 이유 때문에 쓰는 거지 중위에서 쓰는 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잖아 뭐 근데 주기상 하나가 있네 요거 자 농업인은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요건 주의하셔야 된다 용어 차원에서는 요걸 주의하시면 되고 하시면 되고 자 좀 마이너한 주제이긴 한데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직접이라는 말은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 가능한 거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니까 이 직접이 재료비하고 농업이만 있네 그러면 기타 경비 중에는 직접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도 사실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 가지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하거든 문제에 따라서는 어때요? 기타 제조 경비 중에서도 특정 제품에만 소비되는 직접 경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접 경비라 그래요 2차 시험에서 얘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직접비는 재료비하고 농업이만 존재하다가 틀린 거라고 어디에도 기타 경비에서도 직접 경비 존재할 수 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 파트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또 하나 우리 상기업은 우리 여러분 중급에게 배우셨으니까 중급에게 앞장 보면 재고자산 파트 있잖아요 재고자산은 뭐 많이 있어요? 중급에게서 상품밖에 없어 기억해보세요 한번 살펴보시라고 상품밖에 왜? 중급에게 자체는 상기업체기거든 재고는 상품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뭘 봐야 돼요? 원가관리회계에서는 제조업을 봐야 되겠죠? 공장에서 제고자산은 몇 개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실제 더 있어 더 있는데 세 가지밖에 안 봐 얼마나 편해요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거든 당연히 공장 보니까 어때요? 중요하지 걔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어떤 바트로 나와요? 제조원가 흐름이다라는 바트로 나오거든 그게 그러면 중요한 재고는 첫 번째 원재료라는 재고 우리가 티계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창고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제공품이라는 재고 또 하나는 제품이라는 재고 세 가지 재고가 있습니다 원재료는 뭔지 알죠? 원재료 사왔는데 아직 사용 안 된 거 그 다음에 제품은 완성이 됐는데 안 팔린 거 제공품은 제공품은 얘는 아직 미완성된 거 제가 뭘 그린 거예요? 지금 각각 재고에 창고를 그린 거죠 창고 제공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완성된 거 제공품하고 반제품 차이점 반제품 보지는 않지만 둘 다 미완성품인데 반제품은 어때요? 팔릴 수 있는 게 반제품 지금 팔 수 없는 거래 그거는 책에 나오는 용어고 실무적으로는 제품 만드는데 이 공정 이 공정이 있어요 이 공정을 완성되면 넘어가야 돼 여기 대기상태에 있는 게 바로 반제품 이해 돼요? 그거 팔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이 공정은 물려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못 팔아먹어 물려있으니 이게 제공품이라고 이해 되세요? 우리 반제품 봐야 안 봐 아예 안 봐 얼마나 편해 그럼 제공품 자체는 바로 뭐예요? 공정에 물려있는 거다 그러면 제공품의 창고는 뭐로 보면 돼요? 제조 공정으로 보면 돼 이 창고 자체가 제조 오 원재료가 아니구나 제공품의 창고는 바로 제조 공정이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정의 의미를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프로세스 공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개별원가 계산은 또 뭐라고 표현하면 공정이라 안 하고 디팔트먼트라고 그러거든 잘못된 거예요 사실 똑같아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공정이자 부문이에요 근데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개별원가 계산은 디팔트먼트라고 그러고 종합원가 계산은 프로세스라고 하다 보니까 해석 자체를 부문 공정으로 나눴어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부문이라는 거에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공정이라는 게 있나 보다 틀린 얘기라고 똑같아요 똑같아 공정이자 부문 같은 얘기라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 어때요 원재료 창고에서 제조 공정이 들어가고 공정에서 완성된 건 제품 창고로 들어가서 팔리드라라는 게 바로 제조원가 흐름이에요 자 요 부분이 팔리는 부분이죠 어느 부분에서 손익계산에서 팔리는 부분이거든 자 우리 원가 파트는 얘는 아예 안 봐요 안 본다고 왜? 얘는 여러분들 오바이트 나오게 봤거든 어디서? 중구백에서 안 봐 그럼 원가는 뭘 봐야 돼? 여기서 봐야 되죠 당연히 이거를 안 봤으니까 중구백에서 시험 문제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이거 잘 알아야 된다고 출발이니까 자 원재료 창고로 가볼게요 자 기초의 원재료가 있고 단기에 매입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일부는 사용이 되고 일부는 기말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T계정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무시해도 돼요 창고라고 이해하면 되죠 창고라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기초 기초의 공정에 물려있는 거 단기에 추가로 뭐가 들어가요? 재료비하고 농업이 제조경비가 들어가죠 근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재종합비를 썼거든 왜? 요게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재료 창고에서 투입된 게 직접 재료비구나라고 이해하지만 이거는 위험한 거지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왜 위험해요? 재료비가 사용이 됐지만 실제 일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될 게 존재하거든 2차 시험에서는 요것도 여러분도 구분하셔야 된다고 우리 1차 시험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아 사용됐으면 직접 재료비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료비는 직관접비 두 개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노후비도 노후비도 단기 발생기기 모두 다 직접 노후비가 아니에요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간접 노후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요거 얘하고 얘하고 전혀 달라요 저게 다르다고 재료는 재고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매입하고 사용력이 전혀 달라요 문제에서 뭘 잘 구분해야 돼요 요 재료가 구입액인지 사용액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요게 제조공정이라고 그랬어요 제조공정에서 기초제공품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 요거 세 개 추가적으로 발생된 거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까 단기 총 제조 원가라 그러죠 요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단기 총 제조 원가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풀어보면 될까 단기의 총 투입된 제조 원가라고 이해하면 돼 단기의 총 투입된 제조 원가 단기의 총 투입된 제조 원가다 보니까 얘는 넣으면 돼 안 돼 얘는 넣으면 안 된다고 단기니까요 그러면 요게 이제 어디에 들어갔어요 제조공정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왜 들어갔을까 제품을 생산하려고 자 일부는 어때요 제품이 생산이 되고 일부는 기말에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전체 원가를 완성품 기반을 쪼개야 되는데 요게 바로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을 공부를 할 때 할 때 실제 책에서는 소개를 안 했지만 요걸 생각해야 된다고 요걸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누는 절차가 원가 계산이니까 그러면 뭔가 완성된 건 어디로 넘어가야 돼 이제 제품 창구로 입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 창구도 기초 제품이 있을 거고 추가로 단기 완성된 제품이 입구될 거다라는 거죠 얘를 뭐라 그래요 요거 입구된 금액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조 원가라고 그러죠 자 얘랑 얘랑 용어가 비슷해 근데 의미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얘를 좀 풀어보면 단기 이렇게 쓸까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구백을 많이 배우셨으니까 실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중구백에서 뭐랑 같은 개념이냐면 단기 메이백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상기업에서 단기 메이백은 제조업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 같은 개념이라고 왜 상기업은 사오면 되잖아요 제조업은 어때요 만든 금액이 얼만지 알아야 되거든 상기업은 제품이 아니고 상품 창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 창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초 상품에서 단기 메이백 그렇죠 기말 상품 빼면 매출 원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창구에서 일부는 판매가 되고 일부는 기말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된 부분이 바로 어디로 가야 손님 계산서상 매출 원가로 가겠죠 매출 원가 그래서 사실 우리 제조 원가 흐름에서는 요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요 내용이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뭘 물어볼까 요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만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만지 매출 원가가 얼만지 물어본다고 주로 물어보는 내용이 자 근데 우리 손익 계산서를 보면 손익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라고 그래요 매출 총리기라고 그러죠 가끔 보면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자 왜 이 세 개 관계 때문에 세 개 관계 어떤 관계예요 보니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리기구나 결국에 매출은 뭐랑 같아요 매출 원가 더하기 매출 총리기거든 자 등식의 양변을 매출로 나눠볼까요 매출 매출 매출로 나누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얘는 1이 되고 매출 원가를 매출로 나눈 비율을 매출 원가율이라고 그러고 매출 총이익을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자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 이런 식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 뭐가 있을까요 1은 수율을 더하기 감소률 1은 공원익률을 더하기 변동비 그럼 이 세 개 이해하시면서 원가관리회계 내용을 다 리뷰할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파트에 대해 몇 가지 파트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제조원가 흐름에 관한 내용은 이 티게 정말 잘 이해하시면 돼 이 티게 정말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원가관리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나 문장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회사는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다 바로 뭐예요 기초 재고는 없다라는 얘기거든 됐죠 자 우리 이제 물음 문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뭘 연습을 할 거냐면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문제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 커서 문제 읽으시면서 중요한 포인트 한번 체크하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회사는 일사분기 활동 관련 자료다 재고자산 이건 이제 분기처죠 재료 제공품 제품 왜? 재고자산은 세 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자료 보니까 직접재료 분기말 재료고요 제공품 3천 단위라고 돼 있죠 항상 여러분들은 모든 원가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로 직접재료비 직접노부 제조간접비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재료원가 그 다음에 노무원가 제조간접비가 없죠 그럼 찾아야 된다고 일단은 제품도 보니까 어때요 직접재료원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제조간접원가가 주어져 있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노무비하고 제조간접원가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찾아야 돼요 결국에 기타사항 볼게요 1분기에 투입된 직접노부원가는 20만원이다 그 다음에 1분기에 직접재료 매입액은 15만원이다 매입액과 사용금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가공원가는 예정배부율에 의해 배부되며 밑줄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일단 가공원가는 전환원가니까 뭐예요 직접노부 더하기 제조간접비죠 이 문제에서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가공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직접노부 더하기 제조간접비의 60%가 제조간접비구나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다른 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물음 1번 1분기 직접재료 사용액 물어보죠 사용액 자 사용액이니까 어때요 일단은 특이 좀 그려도 봐야 되겠네 원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기초 매입 사용 기말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제에서는 얘를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박스에 기초 직접재료가 2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가 2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매입액이 기타상의 매입액이 15만원 얘가 15만원이니까 총 사용 가능한 재료는 17만원인 상태에서 사용액은 뭘 빼면 돼요 기말 원재료 빼면 되죠 자 기말 원재료 자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박스에 있네 직접재료 3만원 있으니까 3만원 빼면 얘 찾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자 물음 1의 정답이 15만원이다 자 물음 1의 정답이 뭐 있어요 단기 재료 사용 금액이죠 이걸 15만원에 가정했을 때 자 1,4분기 총 제조원가 자 1,4분기 총 제조원가 밑줄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가 의미하면 바로 볼까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자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어디서 찾아봐야 돼 이제 제공품에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공품 제공품은 기초 재료비 농업이 제조 간접비인데 요게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자 첫 번째 재료비는 얼마라고 가정했어요 15만원이라고 가정했죠 얘가 15만원이래 농업이 얼마 발생했다라고 돼 있어요 기타상 보니까 1,4분기에 투입된 직접 농업 원가는 20만원이라고 돼 있죠 얘가 20만원 결국에 뭐만 찾아내면 돼요 제조 간접비만 찾아내면 되겠네 제조 간접비는 이미 이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이 2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20만원 더하기 제조 간접비 여기에 가공원가 전환원가인데 여기에 60%가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찾아보니까 얘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타상 보면 그러면 제조 간접원가는 가공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라고 해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노무비 더하기 0.6x x를 가공원가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잘못 잘못했네 결국에 총 가공원가는 20만원 더하기 0.6x 이게 이제 제조 간접비니까 더한 금액이 x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x를 계산해 보면 전체 가공원가는 50만원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얘가 50만원인 거죠 더한 금액이 얘가 50만원이니까 얘가 얼마 30만원 되는거지 그래서 65만원 찾아냈구요 자 물음 3번 분기말 제공품 제고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제공품 자 제공품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 제공품 내용은 지금 두 번째 박스 보니까 제공품 3000단이라고 되어있죠 제공품이 3000개 자 모든 원가는 어때요 재료비 농업이 농업이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3000단위의 직접재료원가가 25,000원 얘가 25,000원이라고 되어있고 자 농업비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단위당 직접농어원가가 8원이죠 단위당 8원이니까 총 몇 단위 3000단위죠 농업비는 3000단위 곱하기 8원 한 24,000원이 되고 제조간접비만 찾아내면 되죠 제조간접비 얘는 어때요 또 요식을 이용하면 되죠 요식을 자 농업비는 24,000원 더하기 0.6 가공원가 더한 금액이 가공원가가 되죠 그래서 가공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가공원가는 6만원 6만원 결국에 요거 두개 합한 금액이 6만원이니까 제조감비는 얼마 36,000원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기말제공품원가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 보니까 8만5천원 여기 찾아내면 되고 자 물음 4번 물음 2의 정답이 66만원이래요 물음 2가 바로 뭐였어요 얘가 단기 총 제조원가죠 그 다음에 물음 3의 정답이 9만원 물음 3 뭐였어요 분기말 제공품이죠 요 상태에서 자 1,4분기 제품제조원가 그 밑줄 1,4분기 제품제조원가 바로 뭘 구하는 거예요 단기제품 제조원가죠 그쵸 티켓은 것도 그려봐야 되겠네 그러면 자 제공품 계정 보니까 지금 음 기초제공품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박스 보니까 10만원 돼 있네요 기초 제공품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는 물음 2가 정답이 66만원이니까 얘가 66만원 그러면 총 합계 금액은 76만원인 상태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뭐만 찾아내면 돼요 기말 제공품만 찾아내면 되죠 근데 이제 물음 3번의 정답을 얼마로 가정했어요 9만원 가정한 거죠 9만원 위에 찾아낼 수 있고 얘는 뭐 쉽네 자 물음 5번 물음 4의 정답이 65만원이래요 물음 4 뭘 물어본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그쵸 이랬을 경우에 매출원가 물어봤습니다 매출원가는 뭘 봐야 돼 이제 제품 창구를 봐야죠 제품 제품은 기초제품에서 단기제품 제조원가 입고액 더한 금액에서 판매 기말인데 이거를 찾아내면 되죠 일단은 기초제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첫번째 박스 보니까 기초제품은 11만원 자 얘가 11만원이 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로 가정했어요 65만원 65만원 해서 76만원이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이 되고 뭐만 찾아내면 돼요 기말제품만 찾아내면 되죠 기말제품 자료는 어디 있을까 지금 두번째 박스 보니까 제품이 2000단위가 되어있는데 직접재료원가는 28,000원 그 다음에 노무비는 모르겠고 단위당 제조관제비가 단위당 30원씩 총 6만원 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말제품은 재료비 농후비 제조관제비인데 지금 직접재료원가는 28,000원 제조관제비는 6만원 인가요 얘를 찾아내야죠 농후비를 자 얘는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 또 아까 요식 요식을 도움되겠네 자 뭐라고 돼있냐면 제조관제비원가는 가공원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60% 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농후비 더하기 제조관제비인 6만원에 60%가 얼마가 되면 돼요 6만원 되면 되죠 그쵸 요게 바로 가공비 전환원 거니까 그쵸 그래서 자 농후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4만원 나오네 4만원 뭐 계산할 수 있죠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